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혹은 지원하는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어떻게 지원 동기와 역량을 작성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낮에 광주에 채용설명회를 갔다가 저녁에 강남역에서 우리 구독자님 대상으로 긴급 KPI를 활용한 지원 동기와 포부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그 특강에서 한 학생께서 저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B2C와 관련해서 마케팅 경험을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화학산업이라든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산업과 기업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역량이 내가 보더라도 잘 맞는 것 같지가 않아서 어떻게 좀 더 자기 자신을 어필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질문을 주시더라구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지원자들이 이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기업 자기소개서 분석보다도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대부분 직무 중심으로 이제 목표를 설정했을 수도 있구요. 개인에 따라서는 나는 특정 산업 혹은 특정 기업고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직무에 대한 이해나 직무에 대한 노력을 어느정도 한 상태에서 그 직무에 해당된다면 우리가 흔히 들어봤을 법한 대기업들은 대부분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는 마케팅을 하고 싶고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금융이나 소비재나 이런 B2C 관점으로 지원을 할 건데 LG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기타 이런 조선기계 전기전자화학 등과 관련된 B2B 회사가 채용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 공고를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 그 산업에 지원을 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인 역량이 너무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확신도 없고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내가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고 또 그 부분을 반드시 또 충족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원 직무와 관련된 역량이 있다. 하지만 산업, 기업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직무 역량이 이 산업과 기업의 그 직무에도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의문이 좀 든다면 물론 정석 방법은 그 기업의 그 산업의 밸류체인이라든지 경쟁우위 요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을 감안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썼던 역량들은 기존 역량들은 최대한 연결해서 고민을 하시되 그게 어려우니까 마지막 부분에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있죠. 최근 해당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산업 경쟁우위 요소나 이슈, 중점 추진 목표, 약점 등을 여러 학습 경로를 통해서 여러 분석 경로를 통해서 신년사나 투자보고서, 신문뉴스 경쟁사 분석, 아니면 현직자 인터뷰 내용 확인 이런 경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나도 내가 마케팅을 준비한 건 맞지만 니네 회사 마케팅과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최근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쓰시는 게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가 좀 있다는 부분 그리고 평가적으로 하여금 이 친구 마케팅, 이 마케팅, 우리 그 마케팅이 아닌데 이런 느낌을 주기보다도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마케팅을 공부했지만 산업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고 우리 기업이 이런 것도 좀 다르다는 걸 좀 인지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학습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내가 그 분야에 자신이 없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그냥 스킵하시고 과거에 그냥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경험이나 역량 등을 그냥 도배해가지고 그냥 좀 찝찝하게 끝내기보다도 어쨌든 여러분들 이 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신문기사 좀 찾아보셨고 공부도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내용이라도 담아낼 수 있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빠르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부했다고 하면 또 뭐 면접 때 물어보지 않겠느냐 면접 때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요 지금은 공채 자도서 기간이기 때문에 워낙에 지금 마감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 살아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하루 살아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지금 12시 40분인데 12시 20분에 집에 왔어요 그만큼 다들 이제 하루 살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이때쯤 되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내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동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동기라는 것은 뭐 사기업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지원 기업의 비전에 공감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내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동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중점 추진 과제라든지 세부 과제를 언급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측면을 어필하신다면 최소한 어떻게 보면 생뚱맞지 않는 그런 자소서 그리고 되게 소극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이거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내가 모르는 기업 산업에 지원할 때 그냥 있는 내용들 다 갖다 영향들을 다 갖다 붙이지 마시고 최소한 공부는 하시되 공부하기가 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역량을 강조할 때 그 역량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고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 산업과 그 기업에 대해서 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쓰셔서 성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서 평가자에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고 합격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급적 매일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